저희가 오늘 갈 곳은 어디? 상균이의 고장, 타이난입니다. 가볼게요. 가온식역에 도착했고, 목소리 왜이래? 원래는 고속철도를 타려고 했는데, 타이난 고속철도가 따로 있고 시내로 들어가기 되게 멀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내에 있는 타이난역으로 가려고 일반 열차를 예매해 왔거든요. QR코드 스캔을 하여서 시켜놔라. 아, 오케오케. 우와, 되게 편하다. 이야, 신난다. 신기해. 다른 나라와서 그 차 처음 타보는가? 진짜, 처음 타봐, 처음 타봐. 여러분, 이렇게 번호가 홀수로 따로 되어 있어서 다른데 앉을 줄 알아요. 같은 데였어요. 완전 신고. 또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한 번 취소했잖아. 그니까, 수수료 물었었잖아. 맞아. 근데 부산 물차 아니니까, 방금 엄청 설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봐. 처음 타봐. 처음 타봐. 지금 몇 대 나온가 봐. 벌써 벌써 벌써. 그래도 다 알아야 돼. 나도. 너무 잘한다. 예뻐요. 너무 좋다. 진짜. 마음에 안 나. 나도. 그래서 일단 호텔에 짐을 맡겨보려고. 바로 호텔에 짐을 맡기고 나왔어요. 미리 파파하고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호텔에 짐을 맡기고 나왔고요. 이제 3.2 레코드 한 번 가보려고요. 여러분, 날씨가 확 달라요. 가을 날씨?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상견위 투어 이제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일단 3.2 레코드 가볼게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요. 길치는 진짜 찾기 힘든. 진짜 완전 의존해서 오고 있어요. 뭔가 엄청난... 여러분, 3.2 레코드 왔습니다. 사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진짜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관광지가 아니라서 촬영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몇 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보를 부르려고요. 사실 타인아는 길을 진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버스도 많지 않고 반격이 넓대요. 여기 나왔던 우동집 가보려고요. 가볼게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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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착했어요. 수사님이 이것저것 물어주신 거 같은데. 진짜?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대화를 못한 게 아쉬워요. 스몰톡을 할 수 있었는데. 영어도 사실 많이 찰고. 그래도 너무 친절히 데려다주셨습니다. 완전 코앞까지. 진짜. 저쪽. 여러분, 왔어요. 우동집.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하파 내구 누들 이거 아닐까? 이거? 응. 맛있다. 맛있다. 음. 약간 튀김면? 진짜? 네.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약간 튀김면? 진짜? 그렇죠? 오늘 으실으실 했는데. 딱인 것 같아. 딱인 것 같아. 우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뭐지? 먹어봐. 약간 바게트? 빵? 빵 같은데? 빵 같아? 응. 두 개 더 먹을까? 뭐? 오티야오? 아, 그런 거 봐.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 먹어봐야겠다. 치즈를 조금 더. 통통. 중간에. 이제. 변주를 위해. 그리고. 눈물도 진짜. 더 맛있어. 여러분, 아까 먹고 왔는데. 진짜 꽤 맛있어요. 진짜. 약간 그. 대파 맛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좋아할만한. 응. 국물 맛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고춧가루와 후추 있으니까. 다들 원하는 대로 넣어 먹어봐. 진짜 여기는 상련님 투어도 좋지만. 여긴 진짜 맛도 있어요. 맞아.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요. 고소해. 호텔로 대피를 하던지. 아니면 우산을 하나 사던지 해야 되겠어요. 좀 좋다. 비가 완전. 효도족 떨어진다. 퀸이너는 겨울인데 생 망고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장난 아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좀 추워서 빙수만 안 먹고 망고만 시켜서 먹어보려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버를 왔으니까 지금 이걸 다 달아먹어가지고 거의 끝났는데? 20%면 안 끝났어 20%에서 얼마나 오래가 안 돼 여러분 우바이크 등록을 했거든요? 계속 우버 타다가 파죠? 우바이크가 편지 번호 하나로 세컨 5팍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현지 부모가 2개긴 한데 귀찮아서 손 폰에 대 Sol 카드를 연결해버렸어요 택 투 아이시카드 아이시카드 사람들의ская 저 공 1푼 당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만거 아아! 이것도 있고 원래 망고만 먹으려고 했는데 더워서 또 떨어졌어요 진짜 색링과 거예요 다른데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푸딩? 응, 푸지 맛있겠다 맛있다 우와, 이 푸딩 맛 되게 특이하다 응 약간 필름같은다 응 뭔가 이 중간에 핫? 맵고? 뭔가 다른 맛이 있어 응 이게 되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잘 나가는 메뉴 이유가 있어 티리미풍을 먹어볼게요 이거 먹는다 나 갑자기 왔어 동기방울랑 같이 먹는 거 맛있어 응 같이 먹으면 콩나물 맛을 중화시켜 응? 맛있다 응 망고 아, 맛있어 땡큐 땡큐 우와 아, 진짜 살짝 안 들었는데?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진짜 너무 이뻐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완전 맛있어 이거? 이거랑 뭐예요? 애플 망고 이거 좀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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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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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엄마 아까 드리려고 건망고 샀어요 망고 빙수 너무 많이 써서 사실 홀린드 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상경이 투어 장소인 안핑지구 가서 까베기도 먹고 구경도 해볼게요 가자 여러분 제가 버스정류장을 한 두정거장 정도 먼저 어? 비슷한데? 이러면서 눌러버린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망해서 그냥 내렸거든요 근데 원래 가고 싶었던 카페 앞인거예요 또 이건 진짜 가라는 계시인거 같아가지고 한번 쉬고 가려고요 안녕 안녕 왜왜왜왜왜왜 뭐라 그러지? 라떼아트 진짜 그치? 이제 라떼아트 이만큼 예쁘면 진짜 사기다 카푸치노 시키기 잘했다 여기 시키기 너무 좋아해 이게 막 습쓰링 그런 커피 아니야? 맞아 기분 좋게 담만 퓽퓽퓽 맞아 맞아 후다우 맛있어? 너도 나도 후다우 많이 안나는데? 잠깐만 이거 소스를 팍 넣고 팍 왜 더 드시는지 알겠다 당당 기분 좋은 달고나가? 타고나 원래 기분 좋나? 원래 맛있지 않았니?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안 달고 맛있어 얇네 이제 암핑 가서 설탕가득이 먹으러 가볼게요 또 뭔가 아까 사미 레코드 마냥 이게 요새 어때? 요새? 응 이게 암핑 못 쳐들어오게 쳐다보고 해 누가 쳐들어오는데? 응 형 근데 누구든 쳐들어오고 싶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뭐지? 너무 많이 판매구나 시장이었다 네 장랑교구 먹어볼까? 동전지갑 동전지갑 여기 동전지갑 미용만 늘어가지고 동전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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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웨이 커피 거의 다 온 거 같아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커피기 먹던 시 응 의미나 남편 이러면 이렇게 있나봐 고기 많는데? 고기 많고 고기가 많지 고기 많다 인공 오기 고기 야 먹어봐 여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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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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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뜨거워요 막 튀긴다 완전 신기해 우리나라는 좀 노랗잖아요 근데 되게 하얀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무슨 느낌이지? 똑같다 어 난 육아가 쫀득해지는데 쌀처럼 쫀득쫀득 음 진짜 육아 같아 그치 근데 무아보다 조금 더 뭐가 씹을 게 있고 쫀득쫀득? 어 좀 더 빵스러워 그치? 찹사이 도너츠 맞아 엄청 연애기낌? 그 만큼 쫀득하긴 한데 반만 쫀득 반만 쫀득 음 음 완전 첫째가루 음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저희 까매기 먹고 가서 체크인 해볼게요 응 매달려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뭔가 다들 돌아가고 싶은 시간 맞아 맞아 저희 숙소고요 밝지는 않다고 들었고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좋아해서 네 잠시만요 깨끗하네요 깨끗한데 음 냄새가 있어요 어 그러네 금연 방이라서 진짜 담배 냄새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환풍기를 청더니 냄새가 좀 차요 아 그러면 알죠 조금 틀어놨더니 괜찮아졌어요 요건의 상견리 투어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너무 진짜 특이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촬영지 자체를 다녀오는게 재밌었지만 네 또 그러면서 다양한 것도 먹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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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치만 밤이 된게 완전 녹초가 된다 내일은 또 저희가 다른 도시로 이동할게요 다음엔 어디 갈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완전 크리스마스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우와 너무 멋있어 예쁘다 완전 좋아요 오늘은 폴